나 근데 이거 마리오파티에서 나왔었어 그래서 이거 했었어 아 진짜? 이거 시계지 시계 어 이거 시계야 녹화 켜졌어요? 이거 파란 게 파란 걸 점프하다가 갑자기 저 우리가 여기 나무에 서있거든? 그래서 나무도 움직여 갑자기 뜬금없이 참고로 둘 다 움직이고요 처음부터 움직이던데요 속도는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멈.. 갑자기 하나가 멈출 때도 있어서 완전 그냥 랜덤입니다 마리오파티 미니게임이고요 마리오파티 슈퍼스타즈 아니에요? 마리오파티 슈퍼스타즈! 브롤스타즈! 백이네 진짜 리얼 이제 몇 개나 백개올로 하자 진짜 깨깨 이거 닌자즈에 쏘는 얘기 봤어 네네 저만 몰라요 이거? 아 마리오파티 신작 안 해봤어요 마리오파티? 저 게임도 안 샀는데요? 아니 마리오파티 할로윈에 다 쏟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할로윈 끝났다 내가 게임하러 간다 우리 할로윈 끝나자마자 녹화 시켜요 마리오파티 슈퍼스타즈 재밌어 마리오파 감탄이랑 칭찬 엄청 오래 했잖아요 저희 리액션 잘 했잖아요 아 크리스마스 기대된다 오케이 이거 뭔데요 이거 솔직히 뿌듯했다 자 이거 뭐냐면요 해보죠 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하나씩 고르세요 겹치면 안 돼요 버튼 누르면 돼 아 스캐리프 크리퍼지 아니다 나는 내 말 나랑 맞는 좀비야 아 야 야 너 크리퍼해 내가 줌이 낳게 아 그래 내가 크리퍼할게 내가 줌이 낳게 됐고 그럼 내가 뭐야 스캐렛 동이야? 오케이 뼈다귀야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면 점프라는 당근낚시대가 부여가 될 거예요 그거를 당근낚시대에요 타이밍에 맞춰서 이게 우클릭 감지하기가 쉬우니까요 우클릭을 하면 점프를 하고 그걸 넘어가게 될 거예요 예스 예이 오오오오 예스 불이 아악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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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크리퍼가 아니구나! 크리퍼 운터에 나 마플 뭔 소리 하냐 했는데 내가 크리퍼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내가 이겼는데 왜 운터가 이겼냐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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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만 억울해하고 있었네 어 뭐지 왜 마플이 좋아하지?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자 와서 다시 고르세요 그다음에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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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라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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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갑니다 예스 지금 뭐야? 야 야 야 덤벼다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거 야 우리 아무도 못했어 뭘 이겨요 이기기는 저기요 이거 좀비 불리해요 인코스라서 불리해요 저 다른 거 할래요? 예 다른 거 하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세요 제가 남는 거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인코스가 불리하긴 한데? 제가 남는 거 제가 남는 거 할게요 아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비로 가장 어려운 거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인코스 쌉가능이라는 걸 보여주시나요? 자 가겠습니다 제가 고수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점프 바로 점프 바로 바로 아 오케이 야 이거 어렵다 인정 인정 야 이거 나 연습 개많이 했는데 왜 죽냐 나는 붐 나는 저 파란색이랑 나부가 반대로 돌 줄 알았는데 같이 도네 다시 골라 이거 죄송한데 왼판 다시 골라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좀비로 이기면은 유수님이 저한테 치킨 사줘야 될 겁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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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수님이 치킨 사주기 오케이 오케이 좀비로 이기면 알겠어 진짜 사줄게 오케이 오케이 야 다 죽자 부터 다 죽자 아 그건 아니지 그러면 취소 그러면 안해 그러면 안해 오케이 열심히 할게 자 간다 헐 헐 헐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점프를 해도 못 피할 거 같았는데 자 연습 시간 갑니다 한 명씩 해봅시다 한 명씩 한 번 해봅시다 지금 유수님 네네 제가 좀비로 해볼 결과 있잖아요 예예 그 떠있는 채궁 시간보다 예 밑에 블록이 있는 시간이 더 긴 거 같아요 오케이 나 좀비로 같이 해볼게 일단 일단 한 번 지금 꼬멍이 해본다고 합니다 보여 드릴게요 연습 겸 한 번 해보세요 그치 그치 야 좀비 야 마플 좀비 무한 선택 해봐 하자 좀비 하자 좀비 하자 좀비 무한 선택 해봐 이거 빅 고수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? 뭐? 이겨버리는데 뭐야 치킨 치킨 아 맞아 혼자 남으면 끝나요 아니야 아니야 혼자 남으면 끝나 이거 야 이거 넷이서 같이 해줘야 돼 둘이서 같이 해줘 둘이서 이거 주민 누구 거야 근데 내가 오케이再 해줄게 아니 나도 해줘야겠네 크 SUL bronze cut 저 칼타이밍으로 점프해볼게요 오해왓 야 되네 야 되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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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온 rank lên 오 빨라졌어 예스! 무섭네! 네? чтоб이 1등 했는데요? 연습해.. 연습했잖아요 내가 먼저 죽었어 아니 근데 이게 되네? 근데 어떤 특정 상황이 오면 좀비가 떠 있는 시간보다 밑에 블록이 있는 시간이 더 길어 얘가 파란색이 느려지면 죽어 둘이 같이 움직이면 죽어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상황 좀비가 삔또사면 낫겠나 봐요? 다시 해보죠 네? 그거 맞아요? 네? 마플이 도전 한 판에 1등하면 제가 진짜 치킨 사드릴게 오케이 오케이 이번 판 도전하겠습니다 도전! 도전! 야 간다 야! 문턱 빠깨 해라 내 치킨이 달려있다 오케이 오케이 라고 말하면 더 대충 할 것 같지만 빠깨 하자 아 문턱 집중해 문턱 집중해 아 문턱 야야야야야야야 야! 야! 허섭들어! 안 돼! 야 와플 네 나 지금 내가 태어나서 제일 집중했어 아니 근데 정말 정말 어렵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좀비 한 번 해보시죠 아 근데 내가 하면 한 바퀴도 못 떨 것 같아 좀비 해보고 싶은 사람? 아 오케이 같이 해줘야 돼 같이 해주자 좀비 죽이고 다시 선택해야 돼 좀비 죽여주세요 좀비 죽여주세요 좀비 죽여주세요 좀비 죽여주세요 쟤들 태그 없어요? 아 이거 태그는 아니고 내가 티스턴스를 죽이고 있으니까 아 잠깐만요 아 이거 근데 잠시만요 저 유성한테 치킨 받을 거 있으면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좋아 아니 몇 마리야 아 나 맞풀어졌어 대마리 대마리 야 고 좀비 누구야? 나 뭐지? 좀비 누구야? 운터 이거 이거 좀비 되냐? 아 근데 우리가 그냥 죽어버렸나? 저기가 먼저 죽어오려면 내가 이겼어 다시 해볼까요? 갈게요 야 운터 해봐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여주마 내가 야 집중해 집중해 시작하자마자 빨라질 수도 있어 오케이 가자 아 야 잠깐만 아니 눌렀는데 아니 개 많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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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 바로 뛰줄게 해야 돼 으악 으악 으아아아 이거 왜 꼬멍 승리죠? 이거 좀 이상하네요 늦게 죽어서 늦게 죽어서 아니 얘들아 몇 바퀴 돌려보자 몇 바퀴 돌려보자 이거 웃기네 어떻게 한 바퀴 아니 이거 한 바퀴만 돌다 컨텐츠 끝나면 만든 노력이 너무 억울하잖아 오케이 예스 예스 좋아 설레 잡기 고 움직인다 으악 종비 누구야 개잘해 와 막혔어 오오쏠 late 야 너네 왜케잘해 해야 고 Конечно 빨라x6 굉장히 빨라 야 잘하네 잘했다 안쪽인데 아 고수인데 둘 다 개잘했다 리얼 간다 또 좀비야? 너 또.. 너 또 비냐? 아이씨 진짜! 야 이 자식! 야 또 덤벼! 난 왜 죽기만 하는 걸까? 마리오 파티에서 배워왔다! 오! 안 돼! 이걸 뛰네 저거를.. 저거를 반응하네 훈터 이걸 반응.. 야 나 좀비 해볼래 아 이거 두 살 차이여서 점프 못했다 이거 아.. 두 살 차이여서 역시.. 전력이 좋아 좀비 저 해볼게요 입지 미스켈레톤 오케이 간다 자! 집중! 으잇! 오! 나 어떻게 살았어? 나 순간 폭망 버그로 산 거 같은데? 좀비가 더블점프 했거든요? 근데.. 야 스킬 쓰네 혼자! 이상한 거예요! 아니! 어 저 좀비 골랐어요 저 좀비 골랐어요 저 광탈 예약 오! 오케이! 오케이! 안 돼! 막판 합시다! 막판 개빡겜 이거 근데 세 바퀴 전에 게임 끝나면 다시 할 거예요 갑니다 세 바퀴 넘어야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점프 했어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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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반응했는데.. 세 바퀴만 넘기죠 그럼 목종이야 힘내! 와 여러분 아니 우클릭이 우클릭이 반응이 느려요 아 좀비가 뛰었잖아요 지금 지금 지금! 맞냐? 안 돼! 세 바퀴 아 이거는 좀 한 바퀴! 나만 죽었어! 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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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멈춰! 오케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사실 이건 바퀴라 검별아 유쩍! 검별아! 막판 내가 가져간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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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멈춰! 야! 이게 어찌 보면 아름다운..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까 이게? 어깨 멈춰! 어깨 멈춰! 어!